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까지 코스피 지수가 은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흑산봉이 나오면서 주봉이 은봉이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주봉이 은봉이 나오겠지만 이건 212평 위에 있느냐. 주봉이 212평을 뚫고 내려가면 다음 주에 가장 키포인트가 주봉이 시작해서 올라가느냐 반등하느냐 뚫고 내려가느냐에서 어떤 1월장의 시작을 알리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방향을 정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평선 위에 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다음부터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의 큰 틀에서 코스피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코스탁은 아침에 전구체 종목들의 상승세가 에코프로 비엠의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그다음에 2차 전지들의 상승세로 코스탁 종목은 2평선을 멀어지면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고 또 그게 AI가 상승을 하면서 코스탁은 1% 이상 상승한 반면에 코스피는 반등 나오다가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원래 전구체 관련해서 2차 전지 에코프로 비엠이 그런 기사가 없었으면 오늘 시장은 코스탁도 약세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코스탁이 올라간다면 코스피도 또 키맞추기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다음 주에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긍정적인 시선으로 저희가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얻어봤는데요. 오늘 그럼 시장을 관통하는 섹터는 어떤 게 있었는지 이것도 정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생성형 AI라고 꼽아주셨는데 오늘 사실 국내 증시에서 AI 관련주를 끌어올린 재료 꼽으라면 오픈 AI발 훈풍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애플 관련한 기대감도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기사로는 오픈 AI발 기사라고 알려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오픈 AI 생성 시장 진출로 해서 더 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플이 이제 제가 보면 지금 현재 AI는 대화형이거든요. 내가 질문을 하면 답하는 문자로 답하는데 이 생성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뉴욕시티를 고우 그림으로 그려줘. 그러면 AI가 그려주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거나 그를 작품을 만들거나 이거를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제가 보면 이 작년에 대화형 AI가 주도를 했다면 올해는 생성형 AI가 올해에 주도를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우리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가 이게 지금 올해 한 해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왔어요. 애플이 생성형 AI를 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접촉했다고 하고요. NYT에다가 이제 500만 불 한 600억이 넘어가는 돈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사 타이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언론사들이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할 때 자기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법원의 소장을 제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이제 언론사들에게 어느 정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NYT랑 몇 군데에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애플이 생성형 AI 시장 본격 지출.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애플 관련 뿐만 아니라 AI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상승세는 제가 보기에는 생성형 AI가 지금 현재 어떤 건지 잘 모르신 분이면 아는데 그냥 AI를 통틀어서 그냥 모든 주식을 AI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은 다르다라는 걸 관점을 가지고 올해 이제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생성형 AI, 올해 시장을 주도할 그런 재료가 있는 섹터다라고 저희가 오늘의 강세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구성된 포트폴리오 안에서 또 후속 전략에 필요한 종목들이 있어서 리뷰로 종목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루앤 저희가 12월 22일에 매수하고 나서 8%의 시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은 또 재료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트루앤이 이게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AI와 CCTV의 만남. 그러니까 이게 산업과 AI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생성형 AI, 채팅 관련해서 생성형 AI가 되고 그다음에 산업과의 만남에서 선두주자로 트루앤이 나오고 있고 CCTV와 AI가 만남이 있는데 이게 기사가 나왔어요. 2029년에 138조로 늘어날 거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영국에서도 5월 달부터 절도 관련해서 CCTV가 도입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차량 절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강도 살인이 나오니까 CCTV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CCTV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대문에서도 미아찾기 그다음에 치매 노인들 그렇게 찾을 때 보면 어떤 사람 인식 옷 뭐 입었다 그러면 추적 관찰을 하는 CCTV를 도입하고 있고 마포구에서는 홍대의 밀집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얼마나 모이는지에 따라서 사고 예방 관련해서 AI CCTV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지자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천 모든 구가 올해는 그런 AI CCTV를 도입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시장은 커질 텐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선두주자인 트루앤은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40%를 넘어가는 점을 하고 있는 미래가 밝은 앞으로 성장. 이게 텀베고 종목으로 기사, 증권사에서 나왔던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성이 무한한 트루앤 저희는 계속 보유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S바이오 메딕스도 18%의 수익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간략하게 좀 리뷰를 해봤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제 빠졌던 게 보면 이게 총 외국 주식, 외국인 지분이 10만 주였는데 어제 6만 주를 팔면서 이제 어제 그 하락을 바이오주들이 하락하면서 같이 빠졌고 오늘 이제 남은 4만 주인데 그럼 4만 주 나온다면 더위당 외국인 물량은 없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JP모건 컨퍼런스 다음 주부터 있는데 혹시라도 좋은 기사가 있거나 첨생법이 다음 주에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주의 상승 흐름이 가장 S바이오스 메시지에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텀베어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주 안에서도 S바이오 메딕스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 에코아이에 대한 리뷰도 좀 들어볼게요. 12월 20일에 저희가 매수하고 나서 20%의 수익, 참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이제 저점을 안 깨고 계속 상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런 탄소배출권 시장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온식갈수 감축은 누구나 인류가 원하는 그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탄소배출권을 획득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중요한 건 250억 올해 흑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눌림목에서 다시 한 번 사셔도 되는데 목표가는 좀 짧게 6만 원 이상에서 6만 5천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 매수하고 나서 역시나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계속 보유하고 가야겠죠? 이게 이제 3만 5천 원 잡아드렸는데 이게 오늘 폴라캐피탈이 16만 주로 1%를 매수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분 보면은 여기가 국민연금과 미래에스시 6%씩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 6% 폴라캐피탈도 6% 사면서 이제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3D 프린터 관련해서 이제 진단하고 3D 디지털 치아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해외 진출이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상승 추재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3만 5천 원 목표까지 잡아드렸는데 3만 원에서도 사익 실현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뷰 네 종목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는 오늘은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시장 기준 삼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두 종목 준비해봤는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준 종목입니다. 생성형 AI라고 힌트를 앞서서 주셨는데 크라우드웍스가 그 안에서도 좀 선택이 됐어요. 많은 AI 관련주들 중에서 크라우드웍스를 봐야 되는 이유 뭘까요? 우리가 AI를 한다고 그러면 컴퓨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컴퓨터가 자기가 알아서 인터넷을 뒤져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AI를 하거나 딥러닝을 할 때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너무 많은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에 접근해야 될 수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도 있어야 되지만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라벨링을 해줘야 돼요.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라든가 의료 관련 데이터면 의료 관련 그다음에 다른 이제 라벨을 붙여서 이 데이터 화면으로 구분을 해줘서 이렇게 소트를 해줘야지만이 이게 생성형 AI든 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라우드웍스를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크라우드웍스에 이제 대규모 관련해서 이제 참여했던 이력이 있고 그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성형 AI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이 라벨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라벨러를 52만 명의 라벨러를 보유하고 있고 네이버를 필두로 4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대 인공지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이면서도 이제 여기가 또 하나가 키포인트가 이제 의료 AI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닥터웍스라고 지분을 57% 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문의료진도 1,100명이 넘어가는 회사 그러니까 확대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늘어날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닥터웍스의 어떤 키포인트도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하이퍼클로바X에 데이터 구축 참여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AI 생성 AI든 채팅이든 뭐든 간에 이제 AI를 하기 위해서는 라벨러를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주식수가 얼마 안 됩니다. 4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점심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 1,000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AI주들이 지금 이제 다 올라가고 과거에 500억, 1,000억이었던 데에 4,000억, 5,000억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크라우드웍스가 신규 상장 종목에서 보호 유수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올 물량은 없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만 드러나고 이제 매진만 들어간다면 기관 매수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 과거에 이제 네이버가 참여했다고 해서 올랐다가 네이버가 이제 38배의 수익이 나면서 매도했다고 엄청나게 빠졌던 거거든요. 그만큼 수익이 났기 때문에 팔았던 건데 네이버와 협업관계, 그 다음에 카카오와 협업관계도 앞으로 점쳐질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웍스는 지금 현재 저점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세골에 상장했을 때 너무 고점에서 시작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바닥굴 다니고 한 번 더 바닥 지지하면서 이제 여기서 올라왔거든요. 털 사람들 다 지겹게 털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 상승분은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저번에 장대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래서 올랐다가 지금 이제 또 한 번 쉬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올 텐데 상장했을 때 이제 6만 원, 8만 원까지 찍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만 원을 제가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 5만 원을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됩니다. 400만 조급하게 5만 원하면 2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AI 그룹 중에 가장 싸다라고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는 2만 7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보고 저희가 달려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만 7천 원 크라우드웍스 첫 번째 기준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상장할 때 8만 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지금 3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어서 충분히 AI 많은 관련 종목 가운데서도 매집하기에 참 자리가 괜찮다라는 포인트 여기에다가 AI 데이터 싸움인데 이 데이터 싸움 안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크라우드웍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떤 종목으로 기준을 삼아야 될지 한 번 열어볼 텐데 힌트는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올릭스를 준비해 오셨는데 12월 초에 저희가 한 번 매수했던 이력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재매수에 들어갑니다. 자리도 괜찮다라는 판단일 것 같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안에서도 어떤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12월 초에 1만 3천 원대에서 지금 한 20%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인데 이게 이제 오늘자에 최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JP모건 컴퓨터 참여라고. 안 나오다가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오늘자에 보면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107불 찍었더라고요. 사상 역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4% 올라가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위고비 노보노디스크 관련해서 이제 싹텐다라고 이게 이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일같이 맞아야 되는데 3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이고 위고비는 지금 신청이 들어갔는데 올해 지금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이건 대신 이제 싹센다의 더 상위 버전인데 문제는 이제 하루 맞는 게 아니고 며칠 또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맞는 것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격의 문제는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있는 분들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요요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요현상이 가장 그렇게 돈을 줬는데 이게 주사를 안 맞으면 다시 살이 찌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JP, 이거 이제 올릭스가 그게 강점인 거 병형 투여를 했을 때 요요현상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면서도 요요현상을 줄이는 관점이고 지금 JP모건에서 컴포넌스에 참석을 했는데 탈모치료제, 그다음에 비만과 안과치료 관련해서 이제 빅파마 세국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기술 수출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조그만 회사인데도 미래세시 한 6% 정도 들고 있고요. 국민연구당 5%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치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만치료뿐만 아니라 황만변성, 간치료 이런 것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2021년에 한소제약과 심혈관 관련해서 기술지전도 했는데 이런 게 또 묻혀 있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왜 그랬냐면 이게 최근에 18,000원의 전환사체 물량 한 200만 원이 나오면서 그래서 다른 비만치료제가 올라갈 때 얘는 빠져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이 걸리면서도 기관이나 미래세시나 국민연금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던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된다면 충분히 상승률이 있다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1만 6천 원대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를 한번 차트를 보신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시고 오늘 위꼬리, 아래꼬리 많이 달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매수를 지금 현재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2만 5천 원까지 노려보시고 손절가는 1만 3천 원 잡아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 종목 올릭스 만나봤고요. 목표 주가 2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1만 3천 원 기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피목원 헬스케어에 직접 대표이사가 나서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사업 미팅도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모멘텀까지 알아봤으니까 목표 주가까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무료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오늘은 최근에 저희 회원님들이 보면 30%, 50% 종목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는 80%, 100%가 육박하는 종목도 두 종목이나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올해 내에서도 50% 이상 수익이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3시 40분에 유튜브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내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3시 40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료방송 3시 40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조기준매니저와는 인사 나누고 계속되는 시간은 최현덕 매니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